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분화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한국은행이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요. 초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자, 무엇보다 관건은 내가 빌린 대출금리가 언제 얼마나 오를까일 텐데요. 당장 빚으로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 또 가을철인데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이 없는 건지 핫키워드에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열풍으로 이른바 영끌에서 투자한 분들 걱정이 클 것 같은데요. 대출금리 어느 정도로 오를까요? 네,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2%대는 사라지고요. 최대 4% 후반에서 5%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4대 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2%대 중반에서 4%대 초반입니다. 5년 고정금리 후에 변동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조금 비싼 2%대 후반에서 4%대 중반이고요. 은행들로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고객들에게 예금, 적금, 이자까지 더 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동금리 대출 상품 금리는 10월부터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신용대출 금리는 더 많이 오를 텐데 연말 4%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경우에는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 빚으로 버티는 상황인데 이번 금리 인상으로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재무 상태는 최악의 상황인데요. 3월 기준으로 대출 잔액이 831조 원을 넘어서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 부담은 5조 2천억 원 정도 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10명 중에 1명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기존 대출자들의 경우 갈아타야 할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미 변동금리로 주택 대출을 받았다면 5년 고정 후 변동으로 바뀌는 혼합형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빌린 지 3년이 안 됐다면 갈아탈 때 중도 상황 수수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판단이 필요하겠고요.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가입 상품에 따라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금리가 바뀌는데 만약 6개월로 가입을 했다면 재연장할 때는 1년 단위로 바꾸는 게 더 유리하고요. 새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혼합형으로 빌리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변동금리 상품이 0.3%포인트 정도 이자가 싸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역전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면 결국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럼 이자는 얼마가 늘어나는 걸까요? 네, 지금 가계빚이 1,700조 원이고 0.25%포인트 금리가 오르면 3조 원 가까이 이자가 늘어납니다. 내년 말까지 가계빚이 조금씩 늘고 또 금리가 0.75%포인트 더 오르면 결국 이자만 10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하나 관심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일 텐데요. 전문가들 전망은 어떤가요? 네, 이론적으로는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집을 사자는 심리가 다소 누그러지고 또 상승세를 막을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 가격이 꼭 이론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한국은행도 주택공급 등 종합적인 요인이 있는 만큼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집값 안정을 장담할 수는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 영거프 기준금리를 올렸던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집값이 어땠는지를 들여다보면요. 0.25%포인트씩 총 8차례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됐습니다. 오히려 집값은 꾸준히 오름세를 지속했는데요. 그만큼 금리보다는 주택공급에 더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가을 이사철에 이사 계획했던 분들은 막막한 상황인데요. 시중은행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중단을 선언했잖아요. 그런 우려가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일이 많이 남았는데도 부동산 계약서를 미리 쓰거나 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사람들이 지난주 은행으로 대거 몰렸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등 5대 시중은행의 26일 현재 신용대출 잔액이 지난 20일 이후에 7일 만에 2조 8천억 원이 넘게 늘어났고요. 직전 일주일 증가폭 4,679억 원의 6.2배에 달한 대출이 이뤄진 건데요. 그만큼 가을에 이사를 계획했던 분들에게는 대출 규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10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마저 점쳐지는 상황인데요. 예견됐던 금리 인상인 만큼 후폭풍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보나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